다음은 섹션5고요. 생산관리를 보겠습니다. 생산관리는요. 생산관리 3대 요소는 사람, 재료, 자금입니다. 생산관리 3대 요소. 생산관리 목표, 공정관리, 품질관리, 원가관리, 재고관리, 구매관리 등이 있습니다. 생산가치, 생산가치를 보면요. 생산가치는 생산금액 마이너스 원재료비 곱하기 부재료비 마이너스 제조경비 플러스 인건비 플러스 강가상각비로 생산가치를 구하면 되고요. 1인당 생산가치는 생산인원수분의 생산가치, 노동분배율은 생산가치분의 인건비 곱하기 100으로 해서 생산가치, 노동분배율을 구하면 되겠습니다.